남양주시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모임인 남양주 비전포럼이 11월 27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창립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열었습니다. 남양주 비전포럼은 인구 100만을 앞두고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지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정현철 비전포럼 회장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기념포럼에서 조치웅 36대 교수가 비전 2020 100만 도시 남양주를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 염혁민 남양주시 정책관의 100만의 남양주시를 위한 재연, 허훈 대진대 교수의 남양주시 성공하는 도시를 위한 재연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